경위하는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마을을 침감하고 낀 축. 경위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반영복이 울리는 가운데 김종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 함께 관람국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관.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용도와 정치 신. 환상에 떠올리시고 자존과 자립자위로 구국 황병하는 역종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용예의 거룩한 대표자이신 종이하는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 환호성을 거쳐. 있습니다. 황도의 억센 힘으로 천만 인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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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송엄하게 울려 퍼지며 경축의 봉화가 점화되고 장쾌한 풀을 몸 가까이 모시고 새해가 맞이한 무한한 행복과 끝없는 혁정이. 경축행사장의 열광의 경유가 되어 세차게 돌이쳤습니다. 우리의 국기로 마감한 공연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성의 향도 따라 충통과 애국으로 일치 단합된 모진한 미세로 강단 우리 국가의 광유 좋은 미래를 앞당겨올 전체 이민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경위하는 김성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마을을 진감하고 추포탄들이 연이어 터져 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강홀하게 부숴져 내리며 불야경을 펼쳤습니다. 공연은 아름답게 장식됐으며 칠면에 살렸습니다. 공연은 아름답게 장식됐으며 칠면에 살렸습니다. 공연은 아름다움을 입단합니다. 공연은 아름다움을 입단합니다. 공연은 아 Seit